1. 일반 파운드 케이크의 배합률이 올바르게 설명된 것은? 정답은 2. 소맥분 100, 설탕 100, 계란 100, 버터 100 2. 일반적으로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의 반죽 온도는 어느 정도가 가장 적당한가? 1. 섭씨 16도 2. 섭씨 20도 3. 섭씨 24도 4. 섭씨 30도 정답은 3. 섭씨 24도 3. 케이크 반죽의 비중이 정상보다 높을 때의 현상으로 맞는 것은? 1. 부피가 커진다 2. 내부에 큰 기포가 생긴다 3. 무게에 비해 가벼운 제품이 된다 4. 기공이 조밀해진다 정답은 4. 기공이 조밀해진다 4. 푸딩을 제조할 때 경도의 조절은 어떤 재료를 증감하면 되는가? 1. 베이킹 파우더 2. 설탕 3. 계란 4. 소금 정답은 3. 계란 5. 밀가루와 유지를 믹싱한 후 다른 건조 재료와 액체 재료 일부를 투입하여 믹싱하는 것으로 유형감을 우선으로 하는 제품에 많이 사용하는 믹싱법은? 1. 크림법 2. 블렌딩법 3. 설탕 3. 설탕 물법 4. 1단계법 정답은 2. 블렌딩법 6. 완제품 440g인 스펀지 케이크 500개를 주문받았다 굽기 손실이 12%라면 전체 반죽은 얼마나 준비하여야 하는가? 1. 125kg 2. 250kg 3. 300kg 4. 600kg 정답은 2. 250kg 7. 모카아이싱의 특징이 결정되는 재료는? 1. 커피 2. 코코아 3. 초콜릿 4. 분당 정답은 1. 커피 8. 도넛 설탕 아이싱을 사용할 때의 온도로 적당한 것은? 1. 섭씨 20도 전후 2. 섭씨 25도 전후 3. 섭씨 40도 전후 4. 섭씨 50도 전후 정답은 3. 섭씨 40도 전후 9. 튀김기름을 나쁘게 하는 4가지 중요 요소는? 1. 열 수분 탄소 이물질 2. 열 수분 공기 이물질 3. 열 공기 수소 탄소 4. 열 수분 산소 수소 정답은 2. 열 수분 공기 이물질 10. 소프트로를 말 때 겉면이 터질 때 해야 할 조치사항이 아닌 것은? 1. 언더베이킹을 한다 2. 설탕의 일부를 물엿으로 대체한다 3. 반죽의 비중을 낮추어 준다 4. 덱스트린의 점착성을 이용한다 정답은 3. 반죽의 비중을 낮추어 준다 11. 아이싱에 이용되는 풍당은 설탕의 어떤 성질을 이용하는가? 1. 설탕의 보습성 2. 설탕의 재결정성 3. 설탕의 용해성 4. 설탕이 전화당으로 변하는 성질 정답은 2. 설탕의 재결정성 12. 포장 시의 제품의 냉각 온도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섭씨 22도 2. 섭씨 30도 3. 섭씨 37도 4. 섭씨 47도 정답은 3. 섭씨 37도 13. 오븐을 열원에 따라 분류했을 때 사용치 않는 열원은? 1. 석탄 오븐 2. 가스 오븐 3. 전기 오븐 4. 오일 오븐 정답은 1. 석탄 오븐 14. 케이크 반죽의 비중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비중이 높으면 제품의 부피가 크다 2. 비중이 낮으면 공기가 적게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3. 비중이 낮을수록 제품의 기공이 조미라고 조직이 묵직하다 4. 일정한 온도에서 반죽의 무게를 같은 부피의 물의 무게로 나눈갑시다 정답은 4. 일정한 온도에서 반죽의 무게를 같은 부피의 물의 무게로 나눈갑시다 15. 기공조직이 스펀지 케이크와 유사하며 흰자만으로 제조되는 거품형 반죽 케이크는? 1. 파운드 케이크 2. 화이트 레이어 케이크 3.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 4. 엔젤 푸드 케이크 정답은 4. 엔젤 푸드 케이크 16. 빵의 팬닝에 있어 팬의 온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3. 섭씨 30에서 35도 17. 굽기에 있어서 껍질색 형성이 어려운 조건은? 1. 과숙성 반죽 2. 분유가 많은 반죽 3. 스펀지법의 반죽 4. 유화제가 들어있는 반죽 정답은 1. 과숙성 반죽 18. 스펀지의 밀가루 사용량을 증가시킴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닌 것은? 1. 기공이 조미람 2. 완제품의 부피가 커짐 3. 생지 반죽 시간의 단축 4. 플로어 타임이 짧음 정답은 1. 기공이 조미람 19. 소금을 늦게 넣어 믹싱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1. 염장법 2. 후염법 3. 염지법 4. 훈제법 정답은 2. 후염법 20. 발효 손실의 원인이 아닌 것은? 1. 수분 증발 2. 탄수화물이 탄산가스로 전환 3. 탄수화물이 알코올로 전환 4. 재료 계량의 오차 정답은 4. 재료 계량의 오차 4. 재료 계량의 오차